제가 생각하는 건 레즈베그 레디야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요 레즈베그 레몬드네 예? 아 비슷하자매요 아 비슷하자매요 안녕하세요 저는 MC&D의 민재라고 합니다 셋째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D의 빅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다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어려운데 홀란드 홀란드가 가장 어렵다고 하니까 인정이에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한국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다 어려워 보여요 힘내세요 네 힘들게요 재밌을 거예요 한 번 읽어보세요 저 영어 발음 그대로인가요? 좀 다르죠? 아니요 좀 달라요 수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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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섰 delta 쒸 글를 Pues 시, 세, Were 미치기 아니요 아니 S가 아닐 거 같아 제가 여러분 한 번요 We should support 다 비슷해요 저희랑? 저세스케잇 저세스케잇 바울이 없어서 좀 어려워요 스쩔스쩔? 제일 비슷해요 혹시 원조 발음을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쩔스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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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발음도 어렵다 알아도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행복 행복 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 그래서 못 맞췄나? 아니 못 맞췄니 행복하지 않아서 못 맞췄네 스쩔스쩔 네 한번 먼저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발음을 알고 있을까요? 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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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깃 뭔가 저기 그 그 악센트라고 해야 너무 위대한 단어예요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가깃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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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님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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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머니카부터 가깃 오케이 좋아요 빅님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가깃 가깃 좋았어요 고음을 좀 더 길게 하는 뜻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을 뜻은 뭐냐면 종이 아 너무 위대한 뜻은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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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이? 오이?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약간 스웨덴 맞나요? 맞아요 발음 한번 해보시죠 오이 그건 다르예요 세뇌마요 저는 약간 발상에 전환해서 오우 약간 그런 느낌 네 저 그 첫 번째 꺼 그 그 독일어도 있는데 비슷하게 발음을 봤는지 누구세요? 을? 아 발음은 엘 그 엘 엘 비슷한데 전화가 비슷해요 그리고 무슨 뜻인가요? 네 뜻은 맥주예요 오 꼭 알아둬야겠네요 핀란드는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돼요 핀란드는 ALUT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 사이 사이콜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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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콜로지아? 오 더 가까워요 왜요? 스콜로지아? 스콜로지아? 아 사이코 사이콜로지아? 사이콜로지아? 스콜로지아? 오 더 가까워요 왜요? 스콜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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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콜로지아? 오 스콜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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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스콜로지아 스콜로지아? 스콜로지아? 지아 지아 맞는데 그 첫 번째 Y는 아마 Y 사운드 아니고 으? 스콜로지아?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네요 저희 스콜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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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다 그래도 되게 잘하셨어요 네 네 핀진 핀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도 영어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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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파스타 같은 거 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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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한국말로 노키인데 이탈리아말로 노키 됐어요 감자로 만든 파스타예요 감자로 만든 파스타예요 감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똥똥똥똥똥 약간 동그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인도네시아 일단 그대로 읽으면 캐셀 파카탄 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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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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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근데 발음이 쉬워요 좋아요 발음 아주 네 발음은 있는그대로 읽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ativawor pedir 베리아 저는 부슈슈 블린디 부슈슈 블린디 약간 프랑스어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부슈슈 약간 시작은 저분이고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셨죠? 베드 베드 오!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요 아 비슷하다며요 비슷하다며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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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큐베지 칭찬하고 싶지만 아니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발음 해드릴게요 아이치치의 제클베이예요 이거 해바라기시 아아 수주 오드 오드스카 오드스카 나팔 쿨쿨쿨쿨쿨 어? 어떡해? 스페 에스테이도 Ş köt 가 아마 어 크르르르 그거 할 수 있겠구나. 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러면 크르르르르르르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신구? 크르르르르르라 크르르르르르르르 뜻이 뭐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민족 민족 국저 국저 제일 일단 저희가 생각한 발음과는 달라서 놀랐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 싶어요. 폴란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천천히 알려주시는데도 못 따라하는 바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쉬워? 인도네시아! 가르쳐드릴게요. 혹시 인도네시아로 통학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cou크랩 grandson 무리 Mm. salud 11